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11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1장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의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불냐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8장 16절에 언급된 25인은 제사장인데 본전에는 고관이 두 명이 포함되어 있기에 다른 사람들로 보입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깨를 꾸미는 잔이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즉 이 성읍은 감화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감화 속의 고기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 군대로부터 보호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안오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워도다 예루살렘 성내에서 도덕적으로 많은 불의가 행해졌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8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끊어내어 탕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의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불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환상 중에서 불라다가 죽은 것을 본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셨나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 무화과 광주류의 비유를 통해 예루살렘 성읍에 남아있는 자들의 악황과 바벨론 포로된 자들의 선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힌 자들 가운데 임재하시어 그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17절입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징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새 영을 주신다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징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하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에스겔을 찾아온 장노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보고 그 당시의 언어로 환상에 나타난 장면들을 묘사했습니다 그 시대와 지금은 문화와 문명의 차이가 크기에 에스겔이 묘사한 장면을 지금과 일치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